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오늘도 역시 방송을 좀 짧게나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0.5%로 좋았고 코스피가 0.2%로 결국은 초반에 괜찮다가 하락을 반도체 때문에 좀 하락을 하면서 끝났는데 전체적인 매크로 장세에 대비해서 배터리의 섹터는 굉장히 상담벤더에 와있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지금 금리 이슈 이런 매크로 이슈가 있지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특히 2차전지는 실적 나오는 특히 양극재 중심으로 굉장히 많죠. 이런 실적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은 결국 희소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재평가를 받고 4분기가 매크로도 안 좋았지만 숫자가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최악의 상황까지 갔었던 거고 지금 숫자가 찍히는 배터리 섹터의 증가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테슬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900슬라 정도밖에 안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1200, 1100슬라까지는 와있어야 되는 모멘텀의 시기인데 이런 불확실성, 트위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어쨌든 이 결과가. 다만 이 개미들의 심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900슬라에서 1100슬라까지는 기본적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미 소재업체들은 올라와 있는 상담밴드에서 더 심리적으로 올라갈 여지가 크다는 부분. 굉장히 쉽게 말해서 테슬라가 축가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재업체들은 상담밴드에 와 있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테슬라가 좀 더 올라가, 조금만 더 올라가주면 원래 그런 노이즈들이 좀 더 지나가면은 결국 없어지기 때문에 올라가주면 배터리 소재업체들은 더 올라갈 심리적인 요인에 있기 때문이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실적 부분을 가장 말씀 많이 드리고 하지만 결국은 인간들의 심리 싸움의 결정체가 주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참조적으로 더 좋은 환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목은 이제 벡터리 섹터 막을 수 있어 라는 제목을 소재목으로 뽑았어요. 그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이슈 때문에 사실 4분기가 워낙 또 별로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샷다운도 있었고 근데 지금 또다시 물론 코로나 이슈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차량용 반도체 이슈는 어느 정도 코로나 이슈들이 좀 완화되면서 좀 더 개선될 여지만 남아 있긴 한 것 같다. 이런 작년에 이런 하얀 곡선 배터리의 내연차 말고 EV에까지 배터리 전기차에도 영향을 미쳤던 4분기라고 봤을 때 이런 곡선들이 더 내려가지는 수요가 더 급격하게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이런 부분들이 샷다운 공장 샷다운 부분들이 좀 점점 완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국은 주요시 여기는 지표는 최종 OEM 업체란 말이에요. 얘네들의 GM이나 포드나 비롯해서 폭스바겐 얘네들의 생산량이 지금보다는 줄어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배터리로 연계되어 있는 생산량이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상담밴드다. 라고 하는 부분은 배터리 섹터의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만 사실 조금 받쳐주면 매크로가 막 5%, 10%씩 빠지는데 얘네들은 버티기에는 조금 신고가를 기록하기에는 좀 환경이 안 따라주는 부분이 있어서 매크로만 그냥 0%만 계속 금리 인상하던 이런 거 0%만 계속 나스닥 이렇게 유지만 해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종목 얘기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글레코 프로비엠이 거의 폭등했죠. 최근 거의 50%, 60%씩 올랐는데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금리 인상 월업 5일이 있지만 결국은 시장에 선반영했다고 생각하고 매크로 이슈만 조금 안정적으로 가주길 기대하면서 배터리 섹터에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같은 경우는 엔솔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볼까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엔솔 같은 경우는 뭐 좀 뭐 아직 요즘에 워낙 PR도 높고 뭐 이런 것들이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좀 주가가 막혀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 뭐 어느 정도 계속 밴드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LNF가 굉장히 좋게 됐었고 에코 프로비엠이 굉장히 좋습니다. 에코 프로비엠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다시 전성기를 회복하는 리포트들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좀 더 강하게 상승을 했던 것 같고요. 대주전자 재료 이것들도 워낙 안 좋았으니까 좀 더 올라가던 부분이고 에코 프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죠. 이런 실적 부분이 또 조금 미스가 나은 부분도 있고 삼성 SDI가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굉장히 잘 찍혀서 좋습니다. 이 부분이 말씀드렸지만 캐펙스가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현금 활동들이 찍히는 것들이 더 나오게 되면 오늘 피해는 화병이 있을 때문에 좀 상세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시청 비교 같은 경우도 LNF에서 많이 올랐지만 에코 프로비엠이 거의 최근에 물론 이 기간에 그런 악재 속에서 좀 떨어졌었던 부분이 있지만 주가를 보게 되면 51만원 가까이 갔던 것 같은데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고점을 한번 찍고 같이 좀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매크로랑 같이 내려왔지만 이쪽 에코 프로비엠은 그때 그간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또 실적으로 굉장히 잘 메꿔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계좌로 상금데 거의 60% 이상씩의 수익을 봐가지고 굉장히 항상 이 저점에 살고 고점에 조금씩 덜어서 내는 그 수법은 뭐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터리스 특히 섹터에는 워낙 한 번에 뭐 20, 30%씩 빠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23년 뭐 밸류, 24년 밸류를 좀 땡겨오는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면 가치 없이 무너지는 섹터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항상 잘 나오는지 보셔야 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을 좀 먼저 짚고 넘어갈 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 이제 제일 좋아하는 국내 양극제 에코프로비엠 LFF인데 한 번 또 좀 보게 되면은 김쫄중 위원이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좀 전에 난 것 같아요. 매출액은 예상치를 성애하고 영업이익은 부합했다. 이 부분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어팡 두누아에도 굉장히 잘 나왔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조금 원래 제일 잘 나왔을 때가 작년 3분기인가요? 거의 10% 가까이 나왔었는데 4분기 때 좀 거꾸러지면서 한 6, 7%로 지금 계속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1분기부터는 당연히 더 좋아진다. 지금 원래 1분기에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됐는데 어느 정도 워닝 보다 좀 더 잘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게 포인트 같아요. 지금 고객사에 삼성의 SDI 배터리의 매출액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원통형 이런 쪽이 증가하고 있다. 제가 뒤에도 한 번 말씀드릴 것이지만 NCM 계열이 있고 NCA 계열이 있습니다. NCA 계열이 에코프로 EM이죠. 삼성 쪽으로 나가는 거고 NCM이 아무래도 SK 쪽으로 나가는 것들이 좀 많은데 삼성 쪽이 확실히 잘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형 쪽이 잘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LG앤솔 원통형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나가고 있고 지금 원통형을 하고 있는 삼성하고 LG는 지금 실적들이 다 잘 나왔고 파우치하고 있는 SK 쪽은 상대적으로 좀 까보면 부진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의 SDI 쪽이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참조로 해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원통형 수익률도 좋지만 삼성형의 최종적인 OEM, BMW나 이런 쪽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NCM 계열인 SK 쪽에 OEM 이런 포드 쪽보다 포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럽 향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 SDI 쪽이 생산량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종 OEM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하량이 많이 삼성 SDI 쪽이 괜찮아져서 NCA 쪽이 특히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눈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각자 벨루체인이 있어요. 지금은 삼성 SDI 벨루체인이 꽤 괜찮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JV 설립할 거다. 뭐 이런 얘기 있고 그 이유는 개별 펀드메탈 당세 2월 화재 사건하고 내부자 거래 이슈 때문에 타겟 PER를 30배로 조정했으나 물론 아직은 화재 사건이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았죠. 기존의 블란드에 1톤 정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차치하고 다른 데서 많이 메꿨다. 잘 메꿨다.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부자 거래 이슈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이클 반영에서 타겟 PER를 35배로 다시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하이니켈 양극체 쇼트위지가 지속된다. 라고 해서 좀 다시 리포트를 올렸던 것 같고요. 컨셉 같은 경우는 에비세 증권에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높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안 나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려를 했지만 잘 나왔다. 다만 또 2분기 때도 더 지금 말씀드렸듯이 최종 OEM 업체들의 출해량이 이제 반도체 이슈가 하향 바닥을 어느 정도 쳤기 때문에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침투율도 좁은 상황이고 빠르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에코 프로 BM의 배터리 출하량도 양극체 출하량도 굉장히 빨리 늘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보시면 10%대 한번 2쿼터인가 3쿼터에 한번 찍었었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조금 영업인율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LNF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저도 비롯해서 있겠지만 LNF 같은 경우는 좀 물론 구지 공장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들 때문에 좀 손해는 좀 초반에 감가상각비는 좀 덜어내겠지만 램프업 그 비용이 들어서 좀 더 떨어지겠지만 이 영업이익 자체는 굉장히 좋을 확률이 있다. 원통형전지 하이니켈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어저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뭐 굉장히 지금 이 리포트가 나왔지 판가 인상, 캐파 증설 에코프롬의 비전은 계속된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롬이 가면은 결국은 다른 섹터로 순서 순차적으로 다 전이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혼자 지금 양극체 혼자 잘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훈풍이 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점, 맥크로마 이슈가 없으면 특이하게 지금 제가 볼 때 배터리 섹터, 눈 감고 생각해보면 배터리 섹터에 큰 악재가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 LFP와의 경쟁도 요즘에 CAT를 좀 주춤하면서 음, 그런 부분도 원자재 가격 이슈도 좀 덜하고 지금 미국이 또 배터리 를 굉장히 육성을 한다라는 정책을 또 발표했죠. 또한 바이든이 방한하고 이런 최 큰 구찌의 원자재 이슈나 LFP 이슈나 그 다음에 뭐 체력형 반도체 때문에 최종 OEM들이 떨어진다라든가 이런 큰 악재들이 어느 정도 살짝 내려와 있는 좋은 환경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액크로만 받쳐주면 음, 다시 어느 정도 상단에 거의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기술인데 현대차 SK온 현대차하고 SK가 좀 요즘에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북미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을 할 것으로 본다. 이게 다 바이든 방한에 발표할 것이라고 보긴 하는데 지금 SK 입장에서는 포드 잘하고 있죠. 거기다 추가적인 현대차 파트너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면은 지금 LG하고 인도네시아에서 합작법인을 현대차하고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여기서 보시면 SK온 입장에서는 포드와 LG같은 경우는 GM하고 스텔란티스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SK가 굉장히 지금 현대차가 잘하고 있죠. 특히 미국에서 잘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좀 잘 SK 쪽이랑 하게 되면 삼성 SDI SK 쪽이랑 하게 되면 에코프로 BM 이런 SK 밸류 체인에 있어서 또 주가가 더 좋게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수요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LG와의 사회가 왜 안 좋냐고 하는 부분은 여러가지 기사를 통해서도 살짝 나왔긴 했는데 여러가지 큰 행사 때 인도네시아 설립 행사 때도 구강모 회장도 그때 참석하진 않았었고 정의선 회장은 참석했지만 총수가 나왔을 때는 총수가 다 맞댕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한두가지 단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기사들이나 이런 뭐 숨어있는 의미들을 판단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LG하고 리콜 이슈 때문에 분명히 LG 입장에서는 인정하기가 굉장히 싫었겠죠. 왜냐하면 한번 인정하면 앞으로 불나면 자기네들이 다 계속 가져가야 되니까 그 결과적으로 현대차한테 빌미를 내줘서 지금 GM한테도 몇조 낸거나 다름없으니까 설레가 있으니까 굉장히 아마 사실 사이는 껄끄럽긴 할 겁니다. 또한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났었죠.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 배터리를 생산을 하는데 뭐 제트 스태킹 공법이라고 해서 주로 LG에서 사용하는 공법을 그대로 쓰려고 했는데 SK하고 삼성 SDI에서 쓰고 있는 공법을 쓰라고 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뭐 LG 입장에서는 뭐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니네가 뭔데 판단하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뭐 선례도 있고 결국은 현대차에서 주장하는 바로 됐긴 하겠지만 LG 입장에서는 그게 더 수율이 거의 95% 이상 나온다고 해요. 그 자기네들이 쓰던 고유의 기법이 배터리를 쌓는 방법이 지금 워낙 노하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95%까지 가 있지만 지금 SK하고 삼성 SDI에서 쓰고 있는 공법으로는 뭐 80%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온다고 하니 음 사실 지금 뭐 업그레이드도 한 상황이고 불나고 나서 굳이 쓰고 싶지 않았는데 뭐 현대차에서 써달라 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은 확실히 요즘에 차 업체들이 불에 민감한 것을 당연히 알 수가 있고 저도 좀 요 입김이 뭐 셋업체들의 입김이 예전만큼 못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 말하고 싶은 부분은 현대차는 SK 쪽이랑 장기적으로 더 협력을 해가는 움직임이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서브벤더를 둘 수밖에 없죠. LG 쪽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물량을 다 한국에 몰아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SK, LG, CATL 이렇게 다 나눠가질 것이긴 하지만 비중을 SK 쪽이 좀 더 실을 것이 예상이 된다. 그런 움직임들은 많이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지금 안 좋은 게 중국 전기차죠. 물론 전국 전기차가 지금 압도적으로 침투율도 높고 미국보다 거의 20-30%씩 높은 침투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높지만 이건 다 예측치 대비 이미 반영되어 있던 건데 지금 상황이 봉쇄 때문에 물론 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인도량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중국 관련 소재 업체인 천보가 굉장히 요즘에 안 좋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뭐 다시 이런 부분은 결국 코로나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보조금 이슈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도 올해 말에 원래 중단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결국은 다시 또 만지지작해서 현금 인센티브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연장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거의 배터리 전쟁처럼 이렇게 전기차 전쟁처럼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중국도 지금 침투율이 20-30%지만 딴 데 대비 뭐 20%도 높지만 그런 부분은 놓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말씀 안 드렸네요. 아 지금 SK 아 뭐죠 이게 에코프로BM의 오늘 실적 발표를 IR을 10시에 행사했는데 추가적으로 Q&A 세션을 진행했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좀 집어서 얘기하면 뭐 다 아는데 영업인규를 생각보다 지금 안 나온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캐펙스 이제 점차적으로 더 지금 높아질 것 같다 뭐 이렇게 현대차 같은 것들이 추가 증설이 되면 또한 에코프로BM도 더 추가적으로 확대될 확률이 더 높죠. 매출의 가이던스를 상향조제 여지가 있다. 지금 풀캡하라고 하고 있다. 수요가 점차적으로 더 확대가 되면 더 올리는 거죠. 아이코프로BM은 2025년도까지 발표해놨기 때문에 좀 더 지금 계획세에만 2025년도 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 상향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이고 여기 NCMMA가 있을 텐데 잠시만요. NCMX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잘 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에코프로BM의 매출이 30% 증가했는데 판매량이 15% 증가한 거고 또한 메탈 상승분이 전가하는 부분이 20% 정도 되기 때문에 30% 정도 성장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얘기가 되어 있고 다만 지금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은 이유는 어느 정도 판가 전의를 하고 있긴 하고 있지만 보통 최종 OEM과 셀과 뭐 이런 것들의 계약이 분기마다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가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시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또한 여기서 더 제가 그 부분을 캡처해 오지 않은 것 같은데 NCA쪽 삼성쪽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에코프로BM 말고 에코프로 EM이저 합작회사 EM의 매출이 상승력이 최종 OEM쪽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그래서 NCA 비율이 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수치로 비중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참조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은 미들 LFP도 했던 얘기 똑같이 했어요. 하이니케일 같은 경우도 LFP하고 양본할 것 같다. 그 다음에 하이니리치만간 OLO는 미들 세그먼트를 공략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확실히 또다시 LFP가 좀 수산화 나트륨의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인상도 많이 되면서 갭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 좀 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물론 또한 지금 CATL이 지금 외부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죠. 독일 공장도 지금 있긴 하지만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아예 못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수출 물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다른 유럽이나 미국들이 빠르게 움직이면 이런 이런 삼원계가 또 더 다시 비중을 크게 늘려가는 그런 전성기가 올 수 있다 라는 부분은 참조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주가가 굉장히 좋다 이건 어저께인 것 같네요. 이상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또 너무 길어지면 안되니까 지루해 하시니까 짧게 이만 마치고 또 더 매크로만 안정 유지만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아 그 뭐 여러가지 풍파를 많이 겪어왔잖아요. 저희가 뭐 지금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도 좀 됐고 이렇게 여러 위기들이 있지만 계속 그 믿음을 이런 섹터 없습니다. 그 부분은 꼭 인지를 하시고 여러정도 상담배대 뭐 현금을 마련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 뭐 누가 말릴 수 없죠. 돈이 없으면은 그런 부분은 인지하시되 좋은 섹터에 참가하고 계신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구독자 구독자가 거의 안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